Q. S style.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를 차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에 유럽 갔던 것처럼 일본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을 향하고 있고요 월드투어 때 제가 게스트로 무대를 나갔었는데 감사하게도 일본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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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매니저님과 함께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이 커피 사다 주셔서 일어나자마자 나오자마자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잘 마실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신발을 몇 켤레 정도 필요하지? 이러고서 다 이제 어느 정도 개수 세고 캐리어 안에 넣었는데 지금 딱 이제 준비를 하고 딱 현관문 쪽으로 가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캐리어 안에 그 신발까지 넣었어요 미치겠다 진짜 하여간 하여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3 더 넘었나? 진짜 제가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 여행하기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문화 자체도 진짜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여서 어느 나라 가고 싶어 하면 일본이 항상 빠지질 않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일본에 이렇게 가게 돼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가서 돌아다닐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서 편의점 음식 먹는 것만이라도 저는 기대가 된답니다 아무튼 공항으로 향합시다 레츠 고우 전화중 용돈? 용돈? 갑자기? 가서 쓰라고? 엔화로 갔어가지고 거기서 저기 뭐야 내가 사오라는 거 있잖아 거기 쓸 시트 시트? 저기 할아버지하고 통화했어? 네 통화했어요 그냥 자랑스럽다고 할아버지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 다녀와서 좀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 용돈 좀 안 보내주신대? 아니 용돈 안 보내주신대 미소 된장도 좀 사줘 미소 줄게 해버폰 빨리 기다리 아빠 좋은 하루 되세요 컨디션은 어때? 컨디션 졸려요 졸려? 잠 못 잤구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컨디션 조절 잘하고 오케이 다디 어 미안 러브유투다 좋은 하루 빠잉 아 또 이렇게 용돈을 또 주셨네요 아버지가 그래서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서 공항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혼자 구경 좀 하고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바로 게이트 쪽에 가가지고 그냥 쉴 거 같아요 아무튼 이따 공항 가서 봅시다 여러분 제가 가방 샀는데 이거 캐리어 이거 뒤에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달 수 있거든요 손잡이에 이렇게 달 수 있거든요 아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여러분 날씨는 너무 좋다 이거 습하지도 않고 햇빛도 엄청 쨍쨍하고 근데 조금 덥다 머리 말리느라고 모자를 조금 쏘는데 오케이 어딨어? 어딨어? 삼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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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빠 나 아파 삼십팔 삼십팔 지금 삼십오 분까지 가야되는데 여기 여기랑 진짜 멀데요 그래서 뛰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땀 흘릴 거 같아요 화면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양해해주세요 삼십팔 삼십팔 쉽지 않나 쉽지 않나 생각보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좀 걸어도 될 거 같아요 거의 다 왔어요 저희가 삼십팔 분 게이트 오케이 다행이다 지금 다 줄 서 있네요 하하 너무 힘들다 감사합니다 되게 익숙한 장소 같은데 여기 인천공항이라 다 비슷하게 생겼나봐요 하하 물 한잔 마시고 싶다 여기 에이 아닙니다 여기 탔어요 여러분 하하 진짜 여행하는 거 좋거든요 근데 확실히 힘든 거 같아 사실 쉬운 게 아니지 한나라에서 한나라로 이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진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오 지금 뭐 씻고 있다 공연 때 칠 대사들과 기본적인 일본어 같은 거 공부 좀 하면서 갈게요 이따 일본에서 봐요 여기서 일본 갔는데 식사를 주는구나 몰랐어 시킨 100만원인데 많이 뜨겁습니다 조심하시죠 그래야 지금 식사 많이 뜨겁습니다 조심하시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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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자고 한 가지 비행시간은 2시간이 소요되어 며칠 시간 3시 15분역에 더 잘할 예정입니다 오늘 항상 가시는 브라지와 퓨의 협력으로 자주 운전해 드릴게요 내일은 퓨어 4년째 퓨어 taxpayers 고마움을 준비해주세요 목사위에 출신 2, 3, 5, 8, 23층 2, 3, 5, 8, 23층 와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뭔가 유럽 가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 불? 오오! 안녕! 안녕! 오케이! 방 한 번 보여줄게요 방 자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방이고요 뭐 그림도 있고 이건 뭐지? 뭐 그냥 소독제인 것 같아요 99.9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소독제 같고 귀여운 램프 그리고 신라면 역시 신라면과 오징어 짬뽕 와우! 이번에 오징어 짬뽕이 있어 나이스! 음... 이게 뭐지? 마사지 트리트먼트 인 요 룸 룸 자피니스 스타일 5,300엔이면 얼마지? 100엔에 천 원 천엔에 만 원 그러면 5만 3천 원 정도 하는 거네요 와 비싸다 5만 3천 원... 근데 요즘 마사지 그 정도 하니까 뭐... 오오... 가운이 있고 베개 있고 뭐... 그런 거 있네요 저는 일본이 되게 좋은 게 되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우선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혁조우도 있고 이혁조우 그냥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전화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근데 뭐 어떠한 이유로 있겠죠? 의... 의자는 왜 있는 거지? 의자 맞아요 이거? anyway anyway 아! 좋은 거! 좋은 거! 영상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 왜냐? 조명이 너무 좋아요 조명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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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살짝 가려져 있어요 이 천으로 안에는 전구 있고 여기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게 얼굴이 비춰지는 거죠 우선... 와이파이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 와이파이부터... 오케이 결정됐다 저녁 먹으러 팀장님이랑 갈 거 같아요 저희 팀장님 유럽 때 이제 저랑 저희 그... 아티스트 지원팀 저희 팀장님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팀장님이랑 그리고 다른 대리님이 계세요 아티스트 지원팀에 이제 그... 몸... 몸 균형 잡아주시고 뭐... 그... 컨디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유럽 때 이분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또 이번에도 팀장님이랑 함께 나갈 거 같습니다 오케이 우선은 짐 좀 풀고 짐 좀... 마르게 불고 기다려봐 마이킷 씌워줄게 여러분 안녕 안녕 지금 팀장님이랑 같이 어... 맛있는 밥집으로 찾아갈 건데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목적지는 시부야 금방? 시부야역 근처? 저 완전 일본 느낌이 납니다 일본이니까 아 너무 좋다 진짜 일본 너무 오고 싶었는데 우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구경도 하고 막 그러느라고 저는 보이는 대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 모르겠다 이거 그냥 다 젖는다 생각하고 가야겠다 이거는 너무 많이 온다 희이익 와아 진짜 걸어다니다가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여기로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는데 저희가 뭘 시킨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눌러서 먹기로 했고요 무슨 음식인지 모르니까 이따가 나오면 한 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카레의 느낌.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나와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진짜. 그치? 스파이시 볼? 신기하다. 스파이시 볼. 자 먹을 것이 왔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 같은 걸로 시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먹는 방법을 모름.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약간 소가 느낌 아닐까요? 면을 구워서 먹는 거 같긴 한데 구워서 먹는 거. 찍어먹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맞네. 약간 소가 바이브. 오케이. 제가 어느 나라 가서 영어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여기서는 틀다.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에는 자극적이진 않지만 엄청 자극적이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누가 굽겠는데? 많이 좀 먹으면? 구울 것 같아. 굽기 피알라보로. 진짜 라면은 안 먹었는데.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그건 멜로인 것 같고. 이게 소식 가루였어. 오 매운데요? 짬뽕이야. 엄청 매운데?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어 이게 사지가 않죠? 한 가지? 약간 맛이 하이라이스 같은 느낌인데 딱 봤을 때는 되게 맛이 단조로울 것 같은데 엄청 생각보다 짜고 자극적이에요 맛이. 그리고 소다초를 먹는 건데 면도 엄청 뭔가 그냥 부서지는 면이 아니라 되게 쫄깃쫄깃하고 면은 차가운데 이건 조금 따뜻하고 특이해요. 여기 직원분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핫콜드 이렇게 두 가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콜드라 했어. 왜 콜드라인지 모르겠는데 콜드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면이 차갑게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먹었는데 먹으면 얼굴 부을 것 같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다 먹고 면을 남겼어요. 근데 양이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다 먹으면 약간 걷기 힘들 정도로 배부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 3분의 1.5? 네? 3분의 1.5면 반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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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고ちそうさまでした. 고ち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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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여전히 오네? 오케이. 이제 밥 먹어서 동키 호텔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동키 호텔? 와 여기가 메가 동키 호텔이래요. 엄청 큰. 와 입구가 미쳤다 동키오테 동키오테는 진짜 구경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쇼핑하고 올게요 제가 일본에서 샀는데 되게 생각나는 향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직 있으려나? 동키오테에서 샀는데 여러분 이거 봐요 벌레도 봐요 먹는 식용벌레 맨 위에는 물방개 사진벌레 유 동키오테에서 진짜 살 수 있는 거 다 산 것 같아요 리스트가 진짜 길어 이마트에서 약간 대가족이 장 보는 그 정도 수준 호텔로 다시 바로 안 들어가고 살짝 구경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 좀 하려고요 아 좋다 외국인이 명동을 볼 때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일본의 명동을 보면서 일본의 명동을 보면서 뭐가 좋다 하고 있는 거일지도 근데 어쨌든 좋네요 일본 진짜 너무 오고 싶었었는데 좀 하루이